베르딘 방문하시고 독일과 같은 건 어떻게 보면 뭐 참 대한민국이 참 몇 방금 방문 쪽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로 파스로 외국인 치신자를 축소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기네들하고 비슷하다 과거에 1918년도까지 하나의 적중인 국경을 주파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좋은 성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역시 우리가 지금까지 출발해왔던 대외 개방형 동산 정책이 가장 큰 공간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뭐 양자간 FTO에서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고 또 지역 간 지역경제통합 논의도 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TPP든 또 RCEP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동산 정책을 꾸려가느냐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 또 다른편으로는 대내적으로 이 개방에 따르는 우리가 보완 대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에서도 여러 가지 중지를 맞아서 인민국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미 이제 올 작년 말 올 들어 와가지고 한 캐나다 한 호주 한 캐나다가 실질적으로 다 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올 연말까지도 보면은 한중 FTA든 또 한 베트남 FTA 다음에 TPP 쌀 관세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이제 있습니다. 일부분도 역시 또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공감대인 것은 이런 해야되는 당해성과 함께 국내적인 그런 보완 대책, 피해를 보는 그런 업종 산업에 대한 그런 보완 대책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야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여론을 형성해 나오고 앞으로 또 그 여론을 갖다 계속 끌고 나와주셔야 될 전문가로서의 오늘 자문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은 자문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또 각 분 내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그런 국민적인 공감대, 설득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